취객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한 달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동료였던 아내를 보내며 소방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JTB 오정현 기자입니다. 글바닥에 들어놓은 취객을 구조해 병원으로 가는 길. 남성이 저질스러운 욕설을 쏟아냅니다. 끝없이 시비를 걸고 느닷없는 손찌검은 머리를 향합니다. 지난달 있었던 이 승강위 뒤 51살 강현희 소방위는 심한 구토와 어지럼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돼 결국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소방관으로 꼬박 18년하고도 5달을 헌신했습니다. 나이 50을 넘겼지만 20, 30대의 젊은 대원들과 똑같이 현장을 누볐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동료였던 아내를 보내며 소방관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동료 소방관들은 하향 국가를 재단에 올리며 강소방위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했습니다. 정부는 고인에게 훈장과 1계급 특별 승진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중간 부검 결과만으로는 폭행과 강소방위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따져보기 어렵다며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